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88편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앞에서 부르지져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지짐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있는 이 말씀 바로 앞에 표지의 말씀을 보면요.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라라는 안노세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란느 안노시란 말은요. 슬픔 또는 질병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연주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지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극심한 슬픔 중에 또 극심한 고통 중에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 말씀은요. 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함몰되어져가는 그런 극한 슬픔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아멘. 극심한 아픔과 슬픔 중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구하고 부르짖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평과 어떤 천지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본문의 시인은요. 극한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강구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닥치고 고통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기도의 시각 또 그런 기도 응답의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88편 말씀을 통해서요. 극도로 공간 또 고통스러운 일환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에게 닥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전도자들에게도요. 고통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먼저 3절에서 5절에 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시인은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요. 죽음의 문턱을 헤맬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전부 극단적인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재난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축복이 가득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텐데 재난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의 생명은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나는 죽은 자 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육체적으로 이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만 겪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지금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나에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겪으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이 육체의 한계는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봐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본문의 시인은 사회적인 고통을 극심하게 겪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도 소외당하고 사회적인 고립을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 완전히 외면당하고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고립이 있을 수가 있죠.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 또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멀리 외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러한 때에 더욱더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가운데 보니까요. 신앙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버린 것 같은 그런 신앙적인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께서 나를 주의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의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죠. 어쩌면 이런 때가 가장 나에게 힘든 그런 시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친 이 고통의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요. 본문의 시인처럼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적, 사회적 또 신앙적 고통이 닥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을 깨닫고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주신 기도의 이정표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기도의 이정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기도의 이정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기도의 이정표까지 일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이정표대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나가면 되고요. 기도하는 그 길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신이 어땠습니까? 정말 지옥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7절에 보니까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18절에 보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인은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래고 부르지셨어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또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시인은요. 영육 간에 극심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그런 진태양란 사면처가의 괴로움이 닥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 이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구했습니다. 기도하되 자신의 이 처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지셨어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인처럼 조금 더 숨김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진한하게 부르지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지져 싸우니 9절에는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인은 문제 가운데서 빠져있질 않았어요. 극심하는 문제가 닥쳐왔지만요.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 않습니다.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요. 간절히 부르지질 때 주 손을 높이 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지짐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량이 차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응답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게 응답이 오지 않았다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다고 한단다면 응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또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주야로 24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 부르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파할 수 있으리까 했습니다. 어떤 문제나 고통 중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 살리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호 하나님만 선파하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가하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인물이라고 한단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절대 방치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나의 영적인 이정표 기도의 이정표를 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전도자에게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과 또한 질병이나 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또 그 문제에 빠져서 불평, 불만하기보다는요. 시인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응답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정한 영적인 이정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응답의 삶을 평생 동안 누리고 또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선 보니까요.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에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바울은 언약 안 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처럼 본문의 시인처럼 내게 어떤 문제 사건이 있더라도 그것에 연련하지 마시길 바라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차에 눈이 잔뜩 쌓여있어서요. 한참 또 이렇게 대강이 치고 그러고 왔는데 성도들이 몇 명 왔을까 나 혼자 새벽 기도 인도하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보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줬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인이 겪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게 맞으면 마태봉 11장 28절 말씀처럼요. 나는 쉬면 돼요. 하나님께 덜 맡긴 만큼 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 맡긴 분은 100%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가운데서도요. 고통과 극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100%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장 평안한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이길 줄 믿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처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